가상과 현실을 섞은 메타버스가 신산업의 화두입니다. 현실과는 다른 정체성이 타인과 교류하며 새로운 경험을 하는 세상. 무리또를 끌어올리는 기술 발전과 맞물려 시장 가능성은 무분무진합니다. 산업계, 증권가, 그에 따른 투자자들 앞다퉈서 메타버스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오늘 친절하게 이게 뭔지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한순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나 관련 업계는 이미 너무나 잘 알겠지만 사실 대중의 관심을 부른 건 며칠 안 됐어요. 미국 로블록스의 상장이었죠. 그렇죠? 시가총액이 지금 43조 원까지 어떻습니까? 쿠팡 100조 나오고 그래서 40조가 아무렇지도 않게 느껴지기도 하는데 사실 시가총액이 43조라 그러면 우리나라 현대차 시가총액이 한 40조 대 후반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장하자마자 한 번에 이 정도 규모에 올라가는 게임이에요. 기본적으로 로블록스가. 작년에 제가 1년 동안 미국에 가 있을 때 아이가 이제 초등학생이었는데 주변에 로블록스를 안 하는 애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따라가다 보면 로블록스를 도저히 피해갈 수가 없다. 로블록스가 그만큼 콘텐츠가 유튜브에서 많이 만들어지고 아이들이 많이 본다라고 하는 건데 내가 캐릭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노는 거예요. 그 안에서 놀고 친구들도 만나고 자기들이 직접 게임을 만들기도 하고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의 마치 대명사처럼 최근에 상징처럼 된 측면이 좀 있는데 그럼 기존의 거하고는 뭐가 다르냐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그냥 개발사들이 제작회사가 만들어놨던 공간에서 내가 들어가서 놀기만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내가 뭔가를 또 다른 2차 창작물을 만들어낸다든지 그다음에 그 안에서 사람들이 만나서 뭔가를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 했던 것들을 그 안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현실과 가상 공간의 접점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이 메타버스가 더 이렇게 주목을 받고 이런 정도의 시장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게 아마 코로나 영향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그게 컸던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로 뭐 만나지도 못하고 집에 나오지도 않는데 사실 사람은 기본적으로 사회적 동물 이게 소셜라이즈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공간에서라도 하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SK텔레콤이 만든 점프VR이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순천향대학교 신입생환영회가 열렸습니다. 신입생들이 각자의 아바타를 만들어서 거기 들어갔고 그 안에서 이제 뭐 총장님이 말씀도 하시고 네이버는 자체적으로 만든 제페토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자기네들 이번에 신입사원 연수를 했고요.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막 모이질 못했을 때 일본의 한 초등학생이 마인크래프트에서 자기 학교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친구들끼리 만나서 졸업식도 하고 코로나 때문에 그 안에서 원래 그냥 놀기만 했던 공간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현실과 접목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기성세대들은 어 그러면 가상과 현실을 헷갈리면 어떡하지? 하지만 나와서 나는 어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느낌을 갖는 것 같진 않아요. 어떤 형태에 어느 정도 몰입을 했느냐에 따라서 그건 물론 다를 수 있겠죠. 제가 좀 전에 제페토를 저도 이제 해봐야 되니까 제페토를 해보고 왔는데 제페토 엄청나요. 2억 명이에요 가입자가. 해외 이용자가 1억 9천만 명쯤 된답니다. 거기서 보면 아바타를 이렇게 막 만들어서 꾸며요. 아바타를 꾸미고 거기서 인스타그램 우리가 하듯이 가상의 아바타를 가지고 SNS를 꾸미는 거죠. 거기서 사람들끼리 다이렉트 메시지를 주고받고 팔로우를 하고 뭐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또 옷을 사고 그러다 보니까 구찌나 이런 데들은 거기에다가 또 이제 관을 만들고 구찌 가방이 뭐 한 3, 4천 원죠. 3, 4천 원. 경제활동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거기 안에서 사실 살아가는 경험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부동산 거래도 하고 막 이런다면서요. 최근에 이것도 약간 좀 유명해진 플랫폼인데 어스2라는 플랫폼인데요. 맞아요. 어스2가 들어왔어요. 그걸 들어가 보면 땅을 이렇게 거긴 타일이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네모나게 이렇게 잘게 다 쪼개놨어요. 특이한 LHG 본드 모양 지분 쪼개기 한 것 아주 가늘게 잘 쪼개놨는데 거기 들어가서 그냥 땅을 사는 겁니다. 이게 땅이 주인이 어느 나라 국정인지가 나오거든요. 한국이지? 한강변 땅은 한국인들이 많고요. 그다음에 4대문 안에는 굉장히 다국적으로 많이 섞여 있습니다. 땅 가격이 1, 2, 3등급 클래스가 나눠졌는데 종로 쪽은 타일 하나, 조그마해요. 타일 하나가 이제 만 13달러 정도 하는 것 같은데 뭐 반포를 한 사람이 다 사지겠다고 그러던데 반포도 넓어가지고 제가 그것을 따져보진 않았는데 말 그대로 또 하나의 지구라고 해서 어스2예요. 이게 진짜 돈이 되는 게 맞긴 맞느냐 이 어스2를 만든 사람들이 주로 게임 개발자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봉익임선달처럼 그 땅을 지금 쪼개서 팔고 있는 건데 유저들끼리 거래를 하면서 땅 가격에 변동이 오기도 하고 실제로 이게 그러면 돈을 주고 샀는데 나중에 돈을 찾을 수도 있느냐에 대해서는 그동안 사실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이게 뭐 출금을 하려고 그랬더니 너무 오래 걸린다. 이게 되는 게 맞냐 그랬는데 어제 개발자들이 공지를 했는데 이번 주 중으로 출금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런칭을 하겠다. 기존보다는 좀 빨라질 것이다. 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진짜 그렇게 가치가 있는지는 또 봐야 됩니다. 이게 이런 식의 플랫폼들이 이것만 있는 건 또 아니거든요. 어스2가 최근에 화제가 돼서 그렇지 업랜드라는 플랫폼도 있어요. 이것도 게임이에요. 이거는 시작하면 그 안에서 이제 가상화폐를 주고 그걸 가지고 똑같이 땅따먹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자기네들이 이게 일정 이상의 가상화폐가 되고 뭐하고 하면 이거를 다른 현실에서 쓸 수 있는 가상화폐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리포인이 이런 걸로 바꿔주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누군가가 지금 어스3를 만들어서 똑같이 내놓는다고 하면 그 어스2의 재산은 과연 얼만큼의 가치가 있는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것을 많이 하는 게 이제 제트세대다. 메타버스 이용자라든지 수요층이 주로 실제로 그렇게 어린 계층인가요? 일단 기존의 메타버스가 게임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확 커진 거는 맞기는 맞아요. 그게 여러 가지 좀 유리한 요소들이 있어요. 게임은 일단 한 번 하면은 오래 할 수 있습니다. 구독자 수도 중요하지만 실제로는 그만큼 중요한 게 이게 사람들이 그러면은 몇 시간이나 이 앱을 쓰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의 앞으로의 확장의 가능성 때문에 그렇거든요. 게임을 하면 그 안에서 일단 제작사들이 만들어놓은 콘텐츠를 소비를 하기도 하겠지만 그 안에서 다른 사람들하고 이제 공감을 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가 많아지고 요즘에는 기업들이 직접 광고를 하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LG전자도 동물의 숲에다가 저기는 OLED TV 새로 나왔다고 거기다 이제 만들어서 광고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되게 놀라운 현상이었던 게 가수들이 실제로 거기서 공연을 하고 뭐 트와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거기에 이제 캐릭터가 공연을 하면 케이팝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공연 보고 싶은데 코로나로 없으니까 거기 가서 노래를 즐기고 춤을 보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에이 저 캐릭터가 왜 뭐 실제 가수가 아니잖아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것도 역시 현실과 이게 그 케이팝을 베이스로 해서 큰 부분이 상당히 있는 것 같아요. 그 제페토도 블랙핑크니 BTS니 에스판니 지금 막 그 안에서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이 팬들이 유입이 된 게 상당히 좀 큰 것 같고 그래서 빅히트나 YG 이런 데들이 지금 네이버 제트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음악이나 그런 영상물처럼 디지털화할 수 있는 콘텐츠는 그 메타버스 안에서 독립적인 상품으로서의 가치를 만들어내기가 상당히 좀 쉬운 환경입니다. 결국은 이런 상상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어떤 VR, AR 기기, 기술 또 그에 수반되는 통신 속도 이런 것들이 사실 따라와 줬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렇죠. 그게 결정적인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메타버스 산업이라고 하는 게 우리가 최근에 비트코인 얘기 저희 방송에서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마는 비트코인 가격이 뛰면서 그래픽카드 만드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그렇게 뛰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메타버스 산업이 기본적으로 자리를 잡으려면 대용량의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서버 문제부터 시작해서 어떤 장비를 가지고 메타버스에 접속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은 뭐 쉽게 생각하면 스마트폰이라든가 아니면 흔히 아는 이렇게 쓰는 글라스 형태의 VR 장비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메타버스에 접속할 것이냐 로블록스냐 제페토냐 포트나이트냐 플랫폼에 대한 전쟁 그다음에 메타버스 안에서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돈을 벌 것이냐 이게 뭐 엔터테인먼트가 될 수도 있고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다양한 차원에서 플랫폼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지금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그런 분위기가 어떤 주식시장이라든지 요새 메타버스 관련주 이런 것들도 분류가 된다는데 어떤 업종들이 주로 이거에 관련이 있을까요? 지금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정말 기초적으로 생각하면 통신장비라든가 서버에 관한 부분들부터 해서 접속 장비를 만드는 회사들 최근에 페이스북에 오큘러스 같은 것들은 출시되면 1만 대가 바로 팔려나간다고 하는데 오큘러스는 상당히 이게 가격도 한 299 정도로 굉장히 떨어뜨렸던데 그거 말고도 이제 좀 더 근본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는 기술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나스닥에도 있고 우리가 참 미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좀 늦어졌나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메타버스의 원조다 이게 말이 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기억하시겠지만 싸이월드가 있잖아요 싸이월드가 사실 미니홈피가 일종의 가상공간이죠 그것의 아바타 나를 하나의 캐릭터를 설정하고 도토리가 이제 가상화폐잖아요 도토리로 거래를 하고 메타버스라는 말이 만들어진 거는 더 전이라고는 합니다 90년대에 무슨 소설에 나왔다고 하는데 초기 형태의 메타버스는 싸이월드에서 상당히 좀 찾아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컨셉 자체가 있어요. 나를 미니미니를 만들고 거기서 나온 아이템을 꾸미고 파도를 타고 들어가서 일촌을 맺고 친구를 하고 하는 기본적인 시스템들이 그런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콘텐츠만 우리가 들어가서 돈을 쓰기만 했다면 이제는 그 안에 들어가서 유저들이 직접 뭔가 독립적인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는 그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싸이월드 제트라고 하던데 이번에는 이제 다시 만든다고 하는데 고기도 제트를 제페토 만든 데도 이름이 네이버 제트거든요. 그러니까 제스세대를 겨냥한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싸이월드가 원조다 누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약간 무릎을 친 게 그 컨셉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너무 성견 지명이 이제 빨랐다. 이런 아쉬움이 있지만 지금 다시 이제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니 이 메타버스의 분위기하고 맞물려서 뭔가 좀 성과를 낼지 그것도 한번 지켜볼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전 세계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메타버스에 관해서 도대체 이게 뭐고 어떤 업계가 움직이고 있고 향후 전망은 어떨지 우리 한승훈 기자와 다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